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발레를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발레가 끝났어요 제가 원래 화요일 목요일 저녁 발레인데 화요일에 발레를 못가가지고 오늘 보강 나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합정에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카롱 가게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마카롱을 사러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인형품에 뭐 살 게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 무인형품에 뭐 살 게 있어서 잠깐 들렸어요 저는 무인형품에서 필요한 걸 다 사서 나왔는데 직원분 중에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인사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무인형품에서 산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이런 폴더예요 이걸 제가 왜 샀냐면 제가 CGV 포토 티켓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좀 정리하려고 이거를 구매했어요 안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포토 티켓을 이렇게 넣으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통도 하나 샀는데 이거는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구매를 한 건데 그냥 그냥 무난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양말도 한 번 사봤는데요 제가 무인형품 양말을 한 번도 신어보지 않아가지고 일단 하나만 구매해봤어요 괜찮으면 좀 많이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숟가락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요거트 퍼먹거나 그럴 때 쓸 적당한 크기의 숟가락이 필요해서 이것도 한 번 사봤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무인형품 펜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인형품에 이 제품이 있길래 한 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이 너무 사랑해서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이 있구만 이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있는 게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네, 이 제품은 안고편бо 이 제품이 특이한 거 같아요 이런 제품이 잘 모르яться 계란 계란 맛있어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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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 육수 크려 tradizional 소금 흙 드디어 바삭 채널 масс Capitol 음악 지붕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뚱카롱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마카롱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